김경래의 최강시사 을의 입장에서 을의 목소리를 통해 함께 사는 세상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을밀대의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골 소장님 어김없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을밀대에서 명절에 과로로 쓰러진 집배원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들 뉴스브리핑에서도 좀 전달해 드리고 그랬었는데 이게 돌아가셨습니다. 설 명절 후에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집배원분들 그다음에 또 우체국 직원 선생님들의 상심이 매우 큽니다. 결국은 한 2천 명 정도의 인력이 증원되면 사실 경찰관 소방관 선생님들 늘릴 때도 논란이 있지만 결국 국민들이 일자리도 늘어나고 치안 서비스 소방 서비스도 늘어나는 2중 3중의 어떤 긍정적 효과가 생기잖아요. 제일 우선적으로 늘어나는 일자리가 바로 집배원 택배원 이런 분들의 일자리입니다. 집집마다 더 빨리 올 수도 있을 거고 또 우리 집에 이렇게 행복을 전달해 주는 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우리 을밀대를 통해서 우리 을밀대는 을의 편에 확실히 서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편파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방송법 육조에 보면 바로 억울한 사람들 방송계가 적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공정방송이죠. 요새는 을 말고 병도 있고 정도 있고. 맞습니다. 나중에 우리 병밀대 정밀대로 이름 바꾸던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사람이 죽어야지 뭔가 해결이 되는 이 시스템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집배원분들 과로사로 한 해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잖아요. 이 부분은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우선적으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여러 일 챙겨야 되고 지금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 정부에 대한 비판적 하신 분들 또 전문가들도 이번 대응은 비교적 잘했다는 평가가 많긴 하더라고요.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요. 여론조사도 그렇고. 그런데 저는 거기다 하나 더 추가. 국민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우리는 그걸로는 전혀 사망자 없으니까 너무 다양한 일인데. 마사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7명이 유명을 달리하셨거든요. 한 직장에서. 우체국에서는 지금 10년 동안 200여 명이 유명을 달리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데는 일종의 대통령이나 청와대 정부에서 비상사태 같은 거 자그마한 기업과 관련된 원인 분석해서 대책 세우고 국민적 동의 구해서 어떤 예산 늘린다든지 인원 늘리나 그런 거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범정부적인 어떤 대응 체제가 마련돼 있긴 한데 그런 대응 체제에서도 또 소외된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합니다. 그 얘기를 좀 해보죠. 제가 목숨을 높여보겠습니다. 제가 마스크 가격 손서정제 가격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저렴한 마스크가 1,000원이라고 해도 4인 가구면 4,000원 하루에 30일이면 바로 12만 원 나와버립니다. 그러네요. 우리 12만 원 얼마나 큰 돈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자동차세 1월 달에 한꺼번에 내가가지고 3만 2천 9백 원 할인받았다고 우리 국민들한테 그거 빨리 하시라고. 그렇게 힘들게 머리 쓰여서 3만 2천 9백 원 할인된 게 4배가 더 나가버리는 건데 제가 지금 우리 앵커님 보시라고 청취할 때 안 들 텐데 이 KF94 마스크 KF는 KF가 무슨 뜻이냐? 코리아 필터라는 뜻입니다. 아, 그랬네요. 방진 기능이 있다. 필터. 보세요. 여기 진짜 100개에 39만 8천 원으로 지금 폭등했습니다. 100개. 그럼 하나에 한 4천 원 꼴이네요. 3천 9백 원. 그러니까 여기 보여드릴게요. 제가. 100개에 38만 9천 원이라고. 그래서 이 글을 올리신 분도 아무리 자본주이지만 경건한 분노로 글을 올린다라고. 그러니까 재난을 악용해서 폭리를 취하는 이런 세력들은 기업들은 말이 안 된다. 특히 생산 단계에서 뛴 게 아니라 유통 단계에서 뛰고 있다는 게 대부분의 분석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해야 된다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마스크도 많이 갖고 왔어요. 우리 유튜브로 보니까 KF94 세계들이. 이것은 KF80 미세먼지를 거르는 정도에 따라서 숫자가 높아가지고. 23까지 안 써도 된대요. 그런데 그 많은 전문가들이 이건 조금 분석이 다르는데 그래도 초미세먼지 예방하듯이 아주 촘촘한 걸 써야 된다는 분도 있는가 하면 일반 우리 마스크 있잖아요. 그리고 비말 가면 술을 막을 수 있다. 깨끗이 빨아서 소독했어도 된다는 분도 있습니다만 이건 각자가 선택할 몫인데 어쨌든 이렇게 보면 숫자가 올라갈수록 비쌉니다. 그래서 1,000원짜리도 있고 방금 말한 것처럼 3, 4,000원짜리도 올라갑니다. 저는 또 이렇게 재미있는 게 지나가다 보면 대리점 같은 데서 나눠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좀 저렴한 거 홍보용으로 다 챙겨놨습니다. 이렇게 잔뜩 갖고 왔는데 요새는 휴지가 아니라 마스크를 나눠주는군요. 네, 마스크를 줍니다. 그런 데도 있는데 결국 이것을 일면 저소득층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또 지난 국회에서 일부 예산도 깎였다는 소식도 알려주면서 더 속상한 거죠. 그래서 많게는 12만 원에서 그러니까 4인 가구 기준으로 저렴한 마스크라도 12만 원에서 20만 원, 30만 원까지 나오는 집도 있다. 이런 것들이 서민 가기에는 아주 새로운 부담이 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어서 정부가 진짜 두 가지 대체를 세워야 되는 거죠. 하나는 정말 저소득층 예산 일부 깎였다 하더라도 예비비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재난 관련 대응 비용은 따로 책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지금 버스라든지 지하철 입구에서 일부 나눠주는 것처럼 저도 지금 가구로 직접 좀 나눠주는 게 필요하다. 버스라든지 지하철 나눠주니까 한 사람이 너무 많이 가져가는 문제가 있어요. 지자체에서 혹시 그렇게 나눠주는 거 안 하네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재방역이라고 해서요. 복지시설 같은 데 문 닫게 하기도 하고 먼저 방역도 하고 직접 나눠주기도 했는데 이제 더 세심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 재난 상황에서 폭리치 않은 사람들은 가만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먹을 거로 장난치는 기업과 사람들 용서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두 번째로 재난을 악용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마침 정부에서 정말 아마 우리 국민들이 처음으로 들은 조치들이 있을 거예요. 5일 날 매점 매석에 관한 고시가 발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매점 매석. 무슨 뜻일까요? 한꺼번에 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은 알고 있죠. 저도 아주 어렴풋하게 옛날에 허생전이 생각나더라고요. 두 배로 갖고 와 나중에 열 배로는 거 막 팔아버리잖아요. 배나 사과 같은 거 싹 해가지고. 그래서 두 배로 팔았던 사람들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 울면서 열 배로 사과 왔다는 그 유명한 허생전이 생각났는데. 저는 그래서 점포점 자리석 점포나 자리를 모두 석권해 버리는 거다. 그래가지고 자기들한테 사주자께부터 했는데 재미있는 게요. 점포점이 아니고 점유할 점이에요. 그러니까 점유를 대부분 산다는 거고 그다음에 매석. 매는 또 팔매예요. 살매가 아니라 여기서는 뭐냐면 팔 때는 석자가 애석할 석자입니다. 아껴서 아퀴 석자. 그러니까 공급을 조정해가지고 폭등시킨다는 뜻인 거죠. 이것이 지금 정말 최근 저는 수십 년간 본 적이 없거든요. 매점 매석 고시. 딱 고시를 제가 찾아보니까 마스크하고 손서전이 딱 써져 있습니다. 이걸 5일 날 고시를 했습니다. 매점 매석 금지 물품으로. 단속하겠다 이거죠. 단속하고 매점 매석 하면 벌금 2년 이하의 증여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때릴 수 있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또 긴급 수급 안정 조치라는 이것도 처음 들어보셨죠. 이거 어제 6일부터 발동이 됐는데요. 생산자뿐만 아니라 유통자가 모두 식약체 생산량 유통량 이런 거 있잖아요. 출고량 싹 다 신고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스라고 하는 현대에 정말 어떤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질병하고도 싸우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쨌든 물가 안정법이라는 법이 있어가지고 이런 조치들이 가능하다는 것도 우리 국민들이 알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럼 매점 매석의 기준이 뭐냐. 작년 올 평균 팔았던 거에 150%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일 동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매점 매석이다. 그래서 지금 아침 뉴스에도 보면 용인의 한 마스크 유통시설을 덮쳤더니 정부 단속원들이 4만 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4만 개가 숨겨놨다는 거예요. 4만 개. 4만 개를. 그랬더니 이분이 지금 아슬아슬하더라고요. 작년보다 170%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입고량을 봐야 돼요. 입고일을. 왜냐하면 입고일이 6일이 지났다 176%로 그런 매점 매석이 딱 걸리고 처벌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어쨌든 가격이 오를 때까지 조금 기다리고 있는 거네요. 본인들은 저기 그렇지가 않다. 잠시 머물러 있을 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입고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만약에 5일 이상이면 매점 매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민 여러분 이렇게 하시잖아요. 지금 마스크 신고센터에 신고들 많이 하시는데 갑자기 가격이 폭등한 경우나 아니면 지금 온라인에 시켰는데 안 보내고 있다거나 너무. 그다음에 오프라인 매점에서도 이상하게 수급을 조절하는 듯한 느낌. 안 팔고 있다거나 품절이라고 하면서 지금 생산은 하루에 800만 개, 1000만 개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량이 딸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급이 수요가 확 늘어난 거 맞아요. 유통 과정에서 누군가. 하지만 엄청나게 많이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중국으로 어제도 또 단속했잖아요. 너무 많이 가져가는 보따리 상품으로 단속했단 말이죠. 정부에서. 그런데 뭔가 누군가 유통 가능해서 장난을 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동료도 이웃을 함부로 신고해서는 안 되지만 그 정도가 심하거나 너무나 고의적인 것 같을 때는 마스크 신고센터가 지금 다 개설됐으니까 신고하시면 정부에서 지금 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기도 많대요. 사기. 마스크 싸게 판다고 돈 받아놓고 배달 안 해주고. 그런 것도 다 사기고 그다음에 아까 공용으로 비치는데 듬뿍 가져가버리면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것도 절도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사기를 치잖아요. 가격 포통시키면 형법상의 부당이득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재난으로 시민들에게 폭리를 차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짧게 다뤄보면 이게 사람 많이 모이는 게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하는 급식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무료급식소 특히 노숙자라든가 저소득층을 위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중단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아주 큰 문제입니다. 지자체들이 선재방역하는 건 좋긴 한데 경기도만 해도 만 곳이 넘는 복지관들이 잠시 휴관을 권고하고 있잖아요. 실제 문을 닫고 있고 모든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밥포라고 하는 청량리 인근에서 무료급식하는 곳 있잖아요. 일단은 기부금도 줄어들고 본사자도 확 줄어들었대요. 그래서 밥을 더 줄일 수밖에 없는 이런 고민들이 빠져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구 지역 그다음에 전남 지역에서도 실제 급식소들이 예를 들면 경산 포항시만 해도 12개 무료급식소 운영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메르스 때도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대책이 있어요 그런데? 중단을 해서. 대책이 없죠. 없어요? 아니. 그래서 종교 무료급식소라든지 지자체 무료급식소에 도시락을 집집마다 주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런 비용도 더 들고 시간이 더 들겠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급식소가 폐쇄되거나 또는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고 봅니다. 메르스 때도 그런 조치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도시락으로 하려면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비용이 조금 더 들니까 우리가 기부나 봉사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이렇게 아주 가까이서 밀접하게 지금 최근에 전염되신 분도 보면 가깝게 식사하거나 밀접한 사이들이 전염이 되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스크 쓰고 손 잘 씻으면서 딱 전달해 드리고 먹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급식소가 줄어드는 것까지는 감안한다더라도 이럴 때에서 기부나 전봉산 늘리자. 이런 신민식을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들도 세심하게 정부가 살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40분.